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에서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1 수능 대비 연간 커리큘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지구과학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뭐 이 단어는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정지구과학으로는 처음 수능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구성이 되고 1년 동안 어떻게 커리큘럼을 끌어갈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 소개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이름은 박선희고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드에서 온오프라인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치 강남 분당 쪽에 선생님이 지금 출강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혹시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공지사항에다가 넣어놨어요. 시간표. 그러니까 공지사항에 있는 시간표 확인하시고 개강일정도 다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교과 계정 안내인데 이게 좀 왜 필요하냐면 어차피 기존에 데이터베이스가 기존 교과 과정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능시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과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서 좀 대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호 계정, G1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돼요. 구성이 3개의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고체지구, 대기해양, 우주 이렇게. 지구가 이제 큰 틀이 지질, 대기, 해양, 천문 이렇게 4가지 섹터가 있거든요. 그거에 되게 충실하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단원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단원 같은 경우에는 고체지구, 딱딱한 지구를 다루는 거에요. 되게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판구조론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암석 다루고 이런 단원인데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단어 모르더라도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고지작이라고 해서 옛날 지구의 자기장이에요. 이 파트가 예전에는 지구과학 2에서 출제되던 건데 그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그 파트에 좀 신경을 쓰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해양 파트인데 개정지구학원 난이도에서 여기서 이제 고난이도 단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기후 파트가 나와요. 그리고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라고 해가지고 그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가 예전에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년 수능에서도요.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기후변화 파트가 들어가 있고 대기 파트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좀 신경 쓰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극악의 난이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요. 시험 문제가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선생님도 뭐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단이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파트인데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 들어가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지구과학 2에 있던 내용들이 이제 지구과학 1으로 내려왔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천문이라고 부르면 어떤 걸 갖다 다뤘었냐면 하늘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일주운동 이런 거. 태양이 뜨고 집니다. 별이 뜨고 집니다. 이런 거 다뤘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성의 운동 뭐 이런 거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더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 단원인데 이게 이제 별, 은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빅뱅이론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론들. 그런 것들 다루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주 팽창 단원 파트가 조금 난이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소는 되게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하나씩 좀 짚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봐야지 않은 거라서 함부로 이제 속단을 못한다. 근데 이런 파트들이 전통적으로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양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좀 줄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난이도가 예년처럼 높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모평 같은 게 좀 나와봐야지 조금 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시간 지나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지구학 2인데 G2는 전반적으로 범위가 좀 증가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 거의 그대로 다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천문 파트가 들어갔어요. 기존 지구학 1의 첨체 파트가 첨체 관측이 G2로 올라가면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투루하는 학생들은 보통 서울대를 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G2는 좀 변별력이 좀 더 있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2 공부하실 학생들은 참고하셔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G2는 원래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부담감 예상 이렇게 하긴 했는데 원래 양이 많았어요. G2는 이제 양이 많은 게 난이도가 높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가 좀 적합한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1년 커리큘럼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1년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는데 예년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선생님이 커리큘럼 진행을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지구과학은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함과 반복을 갖고 있으면 지구과학은 정복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처음에 15책이라고 나오는데 좀 줄임말이라서 시작하며 보는 책이에요. 뒤에 가서 소개할 거고 이거는 기초강좌에요. 기초강좌에요. 이미 완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학생들은 5강밖에 안 되니까 지구과학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나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친구들은 미리 좀 보고 백야에 들어가시면 편하실 겁니다. 백야는 뭐하는 거냐면 개념 강좌에요. 선생님이 이거는 현장 강의 일정 기준이고요. 실제로 강의 개강은 온라인은 조금 더 일찍 갈 계획이니까 11월 말쯤에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한 15주 정도에 15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 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내신 기간 지나고 코어 특강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현장 강좌를 갖다가 선생님이 촬영을 할 겁니다.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뭘 갖다가 했냐면 스피드 개념처럼 했었어요. 스피드 개념.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킬러 강좌. 킬러 주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특강을 갖다가 만들 거니까 여러분도 이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해석 강좌입니다. 이거는 문제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전반적으로 선생님 강좌들이 다 좀 짜임새가 있는 편인데 재해석 강좌는 상당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강좌 중에 하나에요. 뭐냐면 이제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풀이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강좌 OT 나중에 찍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풀. 그 다음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이건 틀이 되게 단순하죠. 그죠? 파이널 모의고사.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회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온라인용으로는. 오프라인용으로는 좀 더 진행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후작업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용으로는 출판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후작업이 가능해서 현장에서는 한 8회 정도를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파이널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총정리 교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11월이라고 써있긴 한데 이 강좌는 한 2쯤 나와요. 한 10월쯤에. 왜냐하면 추석특강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알겠죠? 그래서 추석특강으로 마지막에 보는 책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구학 1이고 G2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작하면 보는 책 똑같고 개념을 완성하는 배기와 똑같고 대신에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만 하는 건데 EBS 수능특강이 이제 나오거든요. 1월달쯤 되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분석특강을 갖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똑같습니다.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 문제풀이 강좌. 그 다음 파이널 모의고사 똑같이 한 8회차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한 10회차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보는 책 똑같고. 여러분들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구과학은 반복이 생명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강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일단 시작하면 보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미 책이 나와 있고요. 깜찍하죠. 그죠? 깜찍하게 이제 표지가 나왔고. 개강했고 지구과학 공부법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5강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거 가르쳐줄 거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정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5강 만에 쭉 전체도 훑어보는 그런 강좌를 준비했으니까 지구과학을 아예 처음 하는 학생들 혹은 이제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내가 지구과학 공부했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좌는 좀 필수적으로 보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의 메인 강좌 중에 하나죠. 개념완성 배경. 개념을 완성하는 배경입니다. 표지는 작년 거 썼어요. 아직 표지가 안 나와가지고 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 강의 기준으로는 12월 말에 개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11월 말쯤에 온라인용어 개강을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쭉 촬영을 할 거고요. 40강이라고 했는데 이건 예상 40강이고 아마 조금 더 강좌 수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조금 더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학습 계획 짜시고 사실 근데 문제풀이는 정주행을 해도 돼요. 올해는 다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풀이는 문제 풀어보시고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만 좀 발치해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개념과 용어 위주의 개념학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끝까지 강조하는 게 바로 개념하고 용어거든요. 그래서 개념 용어를 잘 보시고 개념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당연히 베스트 강좌예요. 선생님 1년 전체 강좌 중에 제일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완성 백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백야라는 거는 학생이 지어준 이름인데 뭐냐면 백야 현상이 여러분들 태양이 지지 않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이 선이잖아. 그래서 태양이 지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넣어줬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다소 유치한 감이 있었는데 이름이 멋있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완성 백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 특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도 킬러 특강으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어떤 주제가 가장 어려울 것인가 그거를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선생님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5월 초에 개강할 계획이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름이 조금 길죠. 그래서 그냥 재해석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학생들도 그냥 재해석이라고 불러요. 기출 EBS 교과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뒤에 가서도 얘기할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 소팅을 다 해줄 거고 그리고 EBS는 아직 안 나왔죠. 나오게 되면 그걸 반영해가지고 선생님이 책을 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교과서는 지금 현재 6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기반으로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갖다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에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다 문제풀이에요. 전부 다. 1부, 2부가 있는데 1부는 강의용 2부는 과제용이에요. 그래서 강의용도 문제풀이 과제용도 문제풀이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힘들을 많이 길러주는 그런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끝난 학생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강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이거는 9월 초에 보통 개강을 하고요. 현장에서 보통 진행을 해요. 그래서 10회 정도 할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8회 했어요. 왜냐하면 좀 확실하게 가고 싶어 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파이널 모의고사에. 그리고 이제 인력 투자도 많이 했어요. 지교과 연구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구과 교육과예요. 지교과가. 그래서 지구과 교육과 연구진 및 스카이 의치대 연구진들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능에 최적화된 모의고사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개발은 사실은 거의 시즌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즌이라는 건 이제 개념 강자 있잖아요. 개념 강자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개발진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계속 개발을 합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아마 올해도 좋은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지투 공통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보면 마지막에 보는 책입니다. 써머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올해의 기출들. 그러니까 내년 2020년도죠. 아직 안 나온 기출 있잖아요. 그 해의 기출들을 다 정리해줘요. 이 강좌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년 기출문제집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그 전에 것까지. 근데 올해 기출문제집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총정리를 하는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선생님 이거는 추석특강으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1년간의 교재 컬렉션이에요. 선생님 이거 보면서 항상 뿌듯합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뭐 없어질 책도 있긴 한데 천신삼백제 같은 경우에는 좀 사라질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구학원 특화 강좌였기 때문에 없어질 거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 지금 소개가 안 된 게 있는데 파이널 모의고사 하면서 선생님이 기출 EBS 교과서의 OX와 빈칸이라는 교재도 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찍었는데 다 이제 절판됐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반으로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짜고 있으니까 꾸준히 여러분들을 잘만 따라오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커리큘럼 얘기하면서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가 생각하는 힘이에요. 이거를 좀 길러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냐면 수능은 여러분들 지구하고 당연히 암기 요소가 있어요. 그런 쉬운 문제들은 암기 요소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암기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주 고난이도 우리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고등학교 수준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단어 간의 유기적 연결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내용 중에 개정지구과학에도 들어가는 게 이런 개념이 들어가요. 온대저기압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야. 온대저기압 그럼 여러분들 단어를 딱 보자마자 생각을 해야 돼.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저기압이구나. 기압이 주변보다 낮은데 온대라는 말이 붙어있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온대저기압이 여러분들 딱 단어만 봤을 때 온대지방 좀 따뜻한 데서 만들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대저기압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핵심 개념들을 낸단 말이야. 근데 온대저기압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전선이에요. 정확하게 정의하면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온대저기압이거든요. 지금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여러분도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선이 나왔다. 그럼 전선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이런 개념인데 전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냐면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서로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전선이에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는 발생 위치를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이렇게 있어요. 고위도는 다 추워요. 저위도는 다 뜨거워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날 확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겠어? 충위도 지방에 있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안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갖다 쭉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평가원에서 예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린 그런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온대저기압이 발생을 잘하는 계절을 물어봤어. 발생되기 쉬운 계절. 자 보세요. 봄 여름 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이 둘 중에 누가 발생하기 어느 계절에 발생하기 쉬울까? 보세요. 여름철 생각해봐. 여름철 우리나라 다 뜨겁죠? 다 뜨겁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럼 봄철 어때요? 여름철 보다 선선하잖아. 그럼 찬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날 확률은 언제가 높겠어? 봄철이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거는 이거 교과서에 나와있긴 나와 있는데 저 끝자락에 아주 조금 나와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시험 문제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서는 아 이건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논리를 계속 연결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배우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들 1년 내내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목적과 본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목적은 너무나 뚜렷해요. 우리 뭐 하려고 이거 하고 있니? 우리? 그치. 수능 잘 보려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목적과 나의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절대로 목적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갖다가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커리큘럼 준비하면 선생님도 항상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데 우리는 1년 동안 이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거예요. 알겠죠?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능에 출제되는 게 좀 전에 이런 얘기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출제되는 요소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얘기해요. 기본기가 필살기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올해 수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수능 시험 보시면 우리가 봤던 문제들은 안 나와요. 킬러문항 같은 경우는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안 배운 게 나오겠니? 절대로 아니에요. 배운 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그 배운 걸 갖다가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본질적인 공부를 하는 걸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포인트들 잡고 학습 진행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기출 EBS 교과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 EBS 교과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건 강조를 할 거예요. 기출 문제는 선생님 교재에서 정리해 줄 거고요. EBS는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 줄 거고 교과서는 이미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과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마음가짐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선생님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는 건 말이에요. 우리가 수능 시험 수능 시험은 개인전이에요. 그렇죠? 개인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이웨이를 잘 가야 되거든요. 1년 동안 이게 사실은 길면 되게 긴 기간이고 짧다면 되게 짧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자만심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약간 자존감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믿어줘야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안 믿어. 그래도 나는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길을 꾸준히 스스로를 믿고 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인생의 속도는 다 다른 거야. 대신에 우리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 제대로 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 잘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끝까지 좀 뚝심 있게 쫙 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항상 기억해 두시고 스스로를 믿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만점을 향한 작은 발걸음의 시작 그걸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 와 이게 되게 많다.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똑같습니다. 누구나 마음은. 하지만 시작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여러분들 걷기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점을 향한 작은 발걸음의 시작을 함께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할 말이 이거였어요. 함께 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만점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들만 달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같이 갑니다. 선생님 매년 수험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목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 항상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참 멋있어지는데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갈 테니까 선생님 계속 달려갈게요. 여러분들 같이 달리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고 똑같은 목표를 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선생님 여태까지 선생님 내 자랑하는 건 별로 안 좋았는데 괜찮은 성과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년에는 고맙게도 수능 만점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걸 다 제공을 해줄게요.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달렸으면 좋겠어요.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절대로 알겠죠? 우리는 끝까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 자세를 여러분들 가지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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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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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